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저녁 중앙선관위 주체로 열린 1차 TV토론이 국민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에 정여각 회계사의 녹취력에서 나온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의 발언을 놓고 대충돌을 벌였습니다 양 후보 간에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정기 동국대 교수님과 TV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제 TV토론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말씀드린 대로 한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어요 지난 언론사 주체 TV토론에서는 그래도 서로 좀 뭐랄까 체면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체면 점잖게 했죠 살살 다뤘는데 이제 종관전으로 접어들고 또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작신공세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재명 특유의 싸움 딱 기질이 100분 발휘된 현장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대권 후보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플러스적이기보다는 저는 마이너스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 녹취라는 것도 녹취를 가지고 대선 TV토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러한데 이거를 패널에다가 써가지고 왔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패널로 이렇게 해서 김만배가 윤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듣던 사람은 윤은 원래 제가 많은 사람이기는 해 그리고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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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은 죽어 윤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라고 해 이거를 패널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다니까 시청자들 다 보라고 원래 그렇게 보라고 지금 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TV에서 그렇게 생중계하는 가운데 카메라로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자기라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주장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대바다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실제는 거기 몸통 아니냐 뒤에서 말하자면 배우 역할을 한 사람 아니냐 그 효과를 노리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패널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보면 하나 또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쿨루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그거 자체는 없는데 과연 김만배가 이야기를 했다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주고 그러면 무슨 카드냐 그래서 이전에는 연희동 집 사준 거 뭐 그건 얘긴가 누나가 뭐 샀던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21억짜리를 19억에 산 거 아닙니까 깎아가지고 예를 들면 시세보다도 훨씬 많이 주었다든가 또 그때 안 팔리는 것을 억지로 사줬단가 모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고 그럼 김만배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의혹만 부풀리기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세게 대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대장동하고 관련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TV토론을 통해서 패널까지 총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이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이 뜻대로 기대했던 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패널에 손 팻말로 들고 나와서 주장한 내용 중에 그 이야기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재명 게이트 바로 그게 핵심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앞에 쭉 다른 얘기하고 나서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하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녹취록이 검찰에서 재판부에 낸 녹취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땡땡땡이라는 것은 잘 안 들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친여 검찰이 거기에 녹취록을 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싹 빼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게이트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이재명가 아주 세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느냐 그게 사실 아니면 거짓말만 하고 만약 아니라고 하면 후보 사퇴 할 거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장외에서까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월간 조선에 나왔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당겼다고 그러니까요 2020년 10월 26일 그 녹취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쭉 보면 월간 조선에서 그 녹취록을 전량을 아마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모르고 나왔나 그걸 모를 리도 없고 아니면 거짓말 진짜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건가 뭔가 있으니까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하고 땡땡땡 하지 않았을까요 친여금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땡땡땡 해놓았겠죠 녹취록이 재판부에 넘어가잖아요 잘 안 들린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땡땡땡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 앞말이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그 앞에는 돈 얘기하고 그런 이익 배당 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뭘 했느냐 대장동 사업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안 했더라면 이재명 게이트로 드러나면 우리는 완전히 거짓된다 거짓된다 그 얘기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잖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를 딱 바로 아주 순발력 있게 잘 꺼내면서 카운트 어택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번에는 아주 공세로 임파이터로 나오고 전에는 좀 수비적인 자세에서 듣는 포용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 했는데 그게 안 되겠던 모양이 전략을 바꿔서 이제 공격적인 자세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데치기를 잘하더라고 데치기 잘합니다 딱 그걸 받아서 다시 데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러 분야에서 쭉 지켜봤는데 내공이 확실히 있어요 내공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실체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가 공세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원래 그분의 실체가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가 몸통이다 그리고 그분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자기 sns도 쓰고 그랬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그분은 당시 대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 네 지금 대법관이죠 조재현 대법관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라는 무슨 확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조재현 대법관은 제가 본부부인 대류가 아주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대개 인품이 참 좋은 분인데 나중에 어쨌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잘 불렸는데 아니 조재현 대법관을 또 그분으로 몰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어디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언론 보도로 그냥 그렇다더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더라로 간 거죠 이재명 후보는 마치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다 이렇게 하고 조재현 대법관 자체도 자기는 김만배 아는 바도 없고 알지 전혀 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 시점이요 박영수가 법무부인 중앙대표 변호사로 가기 전에 법무부인 대류가 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제 중앙으로 가고 나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대륙 아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래저래 그냥 연결고리를 잡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코미디는 또 뭐 그분이 윤 모 씨라면서요 이런 황당한 소설을 쓸 수 있나요 정영학이 해계사잖아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그 일개 해계사를 검찰이 어떻게 알겠으며 또 한 가지는 2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니까 법원이나 검찰 쪽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인사는 할 수 있겠죠 서로 이제 그 검찰대 법조 기자로서 면돌이 있지만 그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정영학 같은 그 해계사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알까닥에 없겠죠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사연이 있지 않는 한 어제는 지금 이재명 게이트 실체를 놓고 게이트라는 말이 있느냐를 없느냐를 놓고 지금 장외에서까지 또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 그 자체가 나온 것만은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니까요 또 하나는 어제도 보니까 그 방역 패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이제 지금 현재 정부 방역은 잘못됐다 12시까지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풀어야지 뭐 9시 10시 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풀어야 한다고 한 점을 가지고 논란을 좀 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건데 그러면 방역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엉뚱한 얘기를 꺼져내가지고 뭐 마스크를 썼느니 안 썼느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색한 변명이죠 그 국채 규모 이 부분도 어제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을 좀 벌했지 않습니까 국채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핏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뭐 나라 빚이라는 것은 그게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다른 업계이기 때문에 외채가 아니라 큰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지금 과개 부채가 높으니까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imf라든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피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논란을 좀 벌했죠 사실은 사실은 저 이 그 이 저 채무 구조를 국채만 가지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국가 채무로서 국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공이 3분 1식 정도 됩니다 요즘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평균 한 1500억에서 1700조 1500조에서 1700조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국가 순수한 부채만도 한 1000조가 넘어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축국가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채권을 발행해도 세계적으로 그게 팔려나가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같이 비 기축국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안 되면 그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부채 국가에서 이렇게 채무가 너무 많이 되고 보니까 요새 물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지금 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자파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시각이 국가가 국민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다시 이걸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 돈 내가 쓴다는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돈 내가 쓰더라도 나도 파산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당연히 돈 많이 쓰면 가게 파산하는 것이고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파산 선고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자체도 파산하잖아요 너무 빚을 많이 써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파산하는 경우가 지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인프라가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외환 보유국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한 번 주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초과학이 또 탄탄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한화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한 그런 주장이라든가 논의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 지금 달러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이런 걸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갑자기 경제대통령을 자처하시는 분이 앞으로 경제대통령이 되는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게 기축통화라는 건 사실은 유일한 기축통화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또 달러뿐이 없죠 US 달러의 유통률이 83%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차이니즈 웬이건 유로건 자피니즈 웬이건 이거 다 합친 게 10% 내외가 되는데 사실 코리안우원은요 이 폴리션이 0.01%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축통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기서는 정말 황당한 주장을 다 보겠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허무 맹랑한 얘기 아니냐 이게 무슨 지역화폐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화폐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 국가로서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디지털 금융시대 때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못지않은 디지털 통화국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치고는 이재명이 기축통화국 반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이재명을 정상인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다 뻥했죠 안철수 후보까지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의 차이를 안 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정말 그렇다고 내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면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느냐 하고 조롱을 했던데요 조롱을 했죠 그래서 이 경제 대통령을 자체 하시는 분이 좀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아마 어디 정경연에서 그런 비싼 보도자료를 낸 모양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도 기축통화국 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자료를 낸 모양인데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정경연은 아예 끼워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통적 통화 가지고는 그런 자료가 아예 나온 게 없는 걸 알고 있고요 미래시대 디지털 통화시대 때 우리 국책사업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그 가능성이 1%나 있을지는 모르겠 는데 현재 시스템화에서는 그 어떤 자료도 제 기억으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어쨌든 이재명 또 윤석열 두 후보 간에는 말을 아주 상당히 감정 섞인 말들도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좀 아슬아슬하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서로 치열한 아유 근데 이재명이 좀 무례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뭐 윤석열 후보한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마치 정가사범이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본인이 착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엉뚱한 답을 하고 내 빼는데 선수 아니냐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를 역으로 공격하면서 뭐 이렇게 말의 수준이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옥신각신 공방이 보는 사람들의 어떤 재미를 불러일으킨다기 보다는 좀 대선 후보로서는 점점치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뭐 막판에 지지율 경쟁이 하소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굳질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걸 뒤집게 하려면은 그냥 점잖게 대응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게 지난 1, 2차 두 번의 토론에서 본 것 아닙니까 별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의 중앙선관위 토론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로 토론 전략을 선대위 차원에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민들 TV토론 시청률도 수직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알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을 통해서 판이 엎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지금쯤은 아마 한 7, 80%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한 15% 안팎으로 있는 부동층을 향해서 TV토론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TV토론에서도 TV토론이 처음 생긴 1960년에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합니다만 닉슨하고 케네디 그거 외에 맞습니다 그 이후에 TV토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하나 좀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 아주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도 딱 한 부분인가 뿐이 안 했고 대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또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칼날을 들이댄 게 특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 진영 내에서 소수파들이 다수파한테 공격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된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철수만 끌어들일 수 있다면 지금 완전히 대드락트가 되어 있는 지지율에 사실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공을 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가 1차 협상 결례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열려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또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아주 날카롭게 몰아세웠습니다 어제 보면 그렇죠 MB 그때 747이 허망한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허망한 게 그렇게 이재명의 5555 공약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7.4%의 경제성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공격도 했고 특히 이제 뭐 부동산 정책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급 폭탄이고 부동산 감세인데 그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고 그런 것이 그렇다 보면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당신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상정으로서는 현재 민주당을 진짜 진보괴계 아니라 보수 세력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지지세를 좀 올리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2차 3차 토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차는 25일 날 하고 3차는 3월 2일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상당히 논쟁이 벌어질 것 같죠 2차는 이제 정치를 하는 거고 3차에서는 아마 사회분야일 텐데 특히 2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정치분야 토론회에서는 더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5일이 아마 피커일 것 같은데 3월 2일 점이면은 3월 2일 점이 되면은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어떤 형태로든 뭐 단일화를 하건 안 하건 그 결과가 여기까지는 나아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도 여기까지고 그리고 3월 2일 아마 TV 토론보다는 2월 25일이 이번 TV 토론의 피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모르죠 3월 2일은 이제 투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비장의 카드를 들이대고 그때 쏘아 놓으면은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도 뭐 정치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거 막바로 얼마 며칠 전에 아주 폭탄을 선언을 해놓으면 그걸 입증할 또 그걸 증명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없이 바로 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안 되죠 오히려 3일이라든가 2일이라든가 그렇게 막바지에 있는 그런 토론이 오히려 더 핫할 가능성이 많죠 또 비장의 카드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안철수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월 2일쯤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은 더 핫해질 겁니다 두 사람은 네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네